오늘 이제 현석 위로 파티야. 굉장히 오랜만인데 저런. 정말 내 운명이 많다며 운명이 아닌가 보지 수련의 고통을 하선대 야 시발 우선 운명이 아까 전했다는데 정시마 야 그냥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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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만날거야 끝났어 끝났어 아니야 저기야 왜 그래 너나 끝나 벼무치나 너나 죽어 파우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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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토끼 날래? 우리 싫어 같이 죽자 나 싫어 나 죽기 싫어 나 죽기 싫어 너 죽을 때 같이 죽어줄게 아 진짜 고파 숨 못 쉰다 꿈 꾸던 사 그게 목표인데? 살려줘 살려줘 너의 너머로 떠나네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꺼져 이거 꺼져 꺼져 아 꺼 아 매워 아 지금 한 달에 깨고 있는데 이미 지금 왜 이러고 있냐면 현선님 누가 데려갈까 현선님 누가 데려갈까 싸우고 있는 거야 아 누군지면 데려갈지 니가 데려가라 니가 데려가라 현선님 현선님 현선아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 현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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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래 현선 아니 내가 데리고 감사며 현선 너한테서 감사며 대고 감사며 현선 생일 왜 안전하고 그러다 왜 싫어해 오빠 같아 날 책임져 현선 어떻게 에바를 좋아해 야 강제기 김현 둘 다 알아 현선아 쟤 깜짝 놀라 야 둘 다 알아 그러면 내게 제발 빨리 나 알겠어 나 사가 봐 어 쟤 피싼이 나왔다 자는 척 자는 척 조직이 나왔다 쟤 피싼이 형은 저게? 아 저 조직이? 자는 척 바로 주셔버리네 아니 쟤 얘가 똥이야? 남의 가방 남의 가방 강제기 김현 이리 와 여기 안 오면 안 오면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야 1 5 4 3 4 3 2 2 내가 이정도야? 잠깐만 둘이 슬리퍼 신고 슬리퍼 자 여기서 쿠키리코 열 바퀴 돌고 여기에 슬리퍼 도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야 이제 이거 슬리 쿠키리코 먼저 도는 사람이 시작이야 하나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셋 넷 넷 넷 넷 넷 넷 괜찮아? 괜찮아? 나 지금 갈게 괜찮아? 아니야 내가 다 같이 구하는 거야 나는 쟤 다 마시네 이제 둘이 넷 아무것도 하는 게 오빠 대구 만들어야 아니야. 누가 질코 간다며. 내가 질코 간다며. 아니야. 너는 친구잖아. 20년 전 크잖아. 빨리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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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회사 동료고 넌 친구잖아. 너 갈 수 있어. 아니 벌써. 벌써. 저 수출이. 내 집으로 갈 거야 나는. 저의 집으로 갈 거야.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왜 저래 왜 저래. 왜 저래. 아 저거 막상 막카요. 아 시발. 왜 저래. 어 뭐야. 수지야. 어 뭐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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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핸드폰 찾는. 아 나 이마가 너무 아프다. 이마 아유 너무 아프다. 성 들었다. 진짜? 멍 들었어? 응. 자 봐봐요. 아아. 왜 이마. 아유. 이제 혹시. 미쳤어요 제가 지금. 위험을 받고 있어요. 진짜. 아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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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건드리지마. 왜. 보이잖아. 핸드폰도 없어졌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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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아파! 아 아파! 어떡해! 진실하네 어? 진실하네 진실하네 진실하네